음 야 인마 너 일찍일찍 다니지 왜 이렇게 늦겨야 인마 어? 너도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가냐 이거? 아니 헤엄 왜그래 야äch라 머리를 쓰고 하면서 같이 먹어요 이 자식이 나가지고 그냥. 너 오늘부터 검사하려겠어. 이거 봐, 이거 봐. 찌꺼놨, 찌꺼놨 두고 우리 거 봐. 내가 다 한 번 해. 내가 이거 봐. 내가 과자, 안 돼요. 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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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. 과자, 과자, 과자. 그만 안 해. 별 이상한 노래를 찾아왔네, 자주.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팥빙수 왔어요. 더위가 싹 날아갈 것 같아요. 야, 네가 웬일로 안목을 가져왔냐, 이걸. 아, 잡았어요. 야, 숟가락, 숟가락. 먹어보자. 숟가락이. 숟가락이 큰 거 갖고 왔네. 아, 이거 제 거예요. 형님 거 여기 있잖아요. 마음껏 버디세요, 형이. 이거를 지금 팥빙수를 퍼먹으라는 거야? 귀를 파먹으라는 거야? 그거 이미 알아서 하시고요. 너 일로와. 너 일로와. 너 안되겠어? 이거 봐, 이거 봐. 짜장봉 먹으면 이렇게 하고 왔어, 내가. 다 쓰고 와야지, 내가. 내 거, 안 돼. 내 짜장이잖아. 짜장구유. 짜장, 짜장, 짜장. 짜장. 짜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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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. 짜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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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. 짜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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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. 짜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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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. 짜장, 짜장. 아, 여기 사왔어요, 형님. 여기 라면이랑 김밥이랑 그리고 미니닛, 핫도그 두 개까지 다 사왔어요. 야, 네가 웬일로 이걸 안 먹고 들고 왔냐. 아이, 꾹 참았어요. 아, 하마터면 먹을 뻔했어요. 잘했다, 잘했어. 그래, 그래, 야. 젓가락 어디 있냐, 젓가락. 젓가락. 너무 물개야? 어? 이 자식이 장난치라. 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, 지금? 내 거요. 너 가방에 뭐 들었어, 너? 맨날 왜 그래요, 정말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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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다 소세지, 다 소세지. 죄다 소세지, 죄다 소세지. 예, 내가 이거, 내가 이거. 내가 이거, 내가 이거, 내가 이거, 내가 이거. 자식하냐, 어? 어디요? 놓고 가, 놓고 가. 집에 가서 놓고 가. 예, 됐어. 아유, 정신 좀 차지. 그거 주세요. 그거라도 하나 주세요, 빨리 주세요. 내가, 아임만, 널 주는 이 내가 여기다, 어? 내가, 야. 이 자식아, 어? 야, 이 자식아. 아이, 뭐 하는 거야, 이거? 빨리, 이거 암호 뭐해, 이거 암호. 네가 암호 풀어서 알아서 먹어, 어? 빨리 얘기해요, 이거 암호 뭐해요? 몰라, 임마. 암호, 암호, 암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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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스타 먹고 있었네요. 맛있는 건데, 그거. 너 무슨 사장깨야? 뭐, 냄새 맡고 오니, 너는 지금? 아, 근데 저는 이게 한식 좋아하지. 느끼한 거 안 먹어요, 드세요. 진짜야? 어, 그렇냐. 그래, 그럼 나 뭐 올게? 파스타 먹으러 헤매이는 돼지로 본 적 있는가. 파스타를 먹으러 여기까지 찾아왔잖아. 먹어, 먹어. 아, 정말. 아, 그럼 어떻게 들었어요? 딱 한 포크만에 알았어? 그러니깐 제 포크로 좀 먹을게요. 네 포크로 한 포크. 한 번 먹을게요? 아, 나 수고해. 아, 저거. 이게 정신이 나간다, 이게 지금. 어, 죄송해요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너 이거, 가방에 뭐 들어왔어? 아, 어떡해? 딱 말씀드릴게요, 형님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안돼요. 아, 안돼요. 야, 안 돼요. 너 무슨 빠세 팬이니? 뭐, 빠세 이렇게 많이. 아, 이거 맛있어. 아, 아, 이거 맛있어. 아, 안돼. 안돼, 안돼, 안돼. 안돼, 안돼요. 아, 이거 빠세. 빠세, 빠세 좋아. 빠세, 빠세. 빠세. 그만하라 이거 진짜 너 이거 뭐 갖고 왔어 이거? 아 이거 이거 될 거예요 안 돼요 야 니꺼는 짜식아? 어? 맨날 꽁고 싸우면 해 싸게 해가지고 놀아 먹으려고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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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같이 놀아 먹어 안 돼 내가 얼마 살아돈이다 어? 속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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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속았지 뭘 속았지 뭘 속았지 야 너 임마 내가 못줄 또 하나 찐다 내가 속았지 내가 그냥 살아돈는데